어머 큰일이야 복자야 우리 반 학우가 쓰러져 있어 동작 그만 모두 움직이지 마 이건 살인사건이야 살인사건인지요 어떻게 아시나요? 이 먹다 남긴 포테토칩을 보면 모르겠니? 이 맛 좋은 걸 먹다 남기고 쓰러졌다는 건 살인사건 맞춰졌다 내 포테토칩 응 사건은 미궁 속으로 근데 누구세요? 의문의 탐정이라고만 알아도 내 정체를 알면 검은 조직이 널 노리지 야 우쳐라 샘이 그만하고 들어오래 분명 이 학교 안에 범인이 있는 게 이러는 것 같은데요? 아 정말 얘 또 이런 애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마 괜찮을까요? 살살 샀으니 괜찮을 거야 오 멋져 보이는걸 나도 탐정할래 하 오랜만에 귀여운 유비탐정이군 내 수련을 따라올 수 있겠나? 어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마 구독 복자야 우리끼리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? 걱정마 모든 증거는 현장에 남아있는 법이야 흠 흠 흠 흠 앗 여기 이 피 묻은 감자튀김이 수상해 어머 그러게? 온학교 급식은 감자튀김 안 나오는데 말이야 어? 어유 잘 잤다 역시 복도 바닥이 시원해 복자 하이 이거 혹시 복자 너가 그래? 사, 사건 현장을 훼손하지마 진주야 일단 자리를 먼저 뜨는 게 좋겠어 어 치사 모세 금 Tang 고생 곧 고생 고생 감사합니다.